아빠 물어 볼 게 있어요 너 이름이 뭐야? 화이 화이야 다녀왔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왜 힘들게 걸어와 에이 다들 오늘도 고생했네 오는 길에 별일 없었지 네 아빠 오늘 수고했다 네 아버지 죽여 그 사람 사람 눈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키울 순 없어 아이는 우리하고 달라 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너는 아빠들이랑 다르다고? 눈이 깨끗하다고? 죽여 쏴 쏴 사실대로 말해줘요 너 그 아이가 누군지 아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데려간거지 총안 내려놔 해 말리지 않았어요 무기역식은 우리밖에 없잖아 아빠는 다 알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너한테 왜 그랬냐고 아빠들이 다 껑을 뚫은 거야 우리 껑을 뚫어야지 아버지 다 아빠 왜 저를 키우신 거예요?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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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어차피 우리 우리